두번째 모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분 16초 짜리 1분 16초 부분이어서 똑같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시고 bta 1분 16초 아 1분 16초 컴포지션을 1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얘도 위에서 어떻게 라인이 라인이 떨어져서 여기서 사각형이 되구요 그리고 얘가 통통 튀면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할거에요 요 모션이 먼저 첫번째에요 요거 진행을 하죠 먼저 사각형 툴로 사각형 툴로 여기 네모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정사각형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중심축 가운데다가 옮겨 놓습니다 요거 이렇게 중심축 가운데다 옮겨 놔주세요 이왕 하는 김에 색깔까지 그리고 스트로크는 안쓸 겁니다 요거를 이제 가운데다 배치를 해주실 거에요 가운데다 자 여기 얼라인에서 얼라인 패널에서 가운데에 요거 가운데 꽂혀있는 요 아이콘들 있죠 요거 누르면 화면 가운데로 이동이 될 거에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똑같아요 여기 렉탱글 요 부분에 렉탱글 안에서 요거 어차피 얘가 내려와서 튕겨서 회전을 할 거니까 자 그냥 s 를 누른 다음에 스케일로 갈게요 렉탱글 안에 있는 거를 하지 않고 어 그냥 s 를 눌러서 스케일로 가서 여기 컨스트레인 요거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 풀어 주시구요 풀어 주시고 얘를 수치를 줄여서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 주는데 어차피 지금 얘도 똑같이 전과 같이 여기 바닥에 떨어져서 여기서 사각형이 돼서 빙글빙글 돌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중심축도 요 부분 중심축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바닥으로 좀 내려 줄 겁니다 요 중심축도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x축 스케일을 좀 줄여 줄게요 요렇게 한 이 정도 볼까요 2는 너무 얇은 얇은 것 같죠 한 5 정도 주겠습니다 x축 5 그러면 요렇게 보여요 얘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 그냥 여기 움직이시게 되면은 보니까 요 중심축을 잡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자 얘를 여기 화면 바깥으로 요렇게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P를 눌러서 포지션 토그를 먼저 눌러 주시구요 P 눌러서 포지션 토그를 눌러 주시고 떨어지는데 한 15프레임 갈까요 15프레임 그래서 15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밑으로 바닥 바닥 위치 요 정도 요 정도에 보도록 할게요 두 번 정도 튕길 거라서 10프레임 뒤에 25프레임이죠 그러니까 10프레임 뒤에 요거 Add or Remove 요 키프레임 요거 하나 눌러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자 5프레임 뒤에 1초에 1초에 또 한 번 눌러 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키프레임만 요렇게 4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자 요거 그래프로 가줘야겠죠 그래프 그래서 여기 그래프 에디터로 가서 속도가 속도가 지금 스피드 저희가 스피드 그래프가 돼 있는데 얘가 떨어질 때 점점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튕겨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튕겨 올랐다가 떨어질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자 얘는 그래프를 지금 현재 Value 그래프로 잡혀 있는데 아니 스피드 그래프로 잡혀 있는데 Value 그래프로 바꿔 줄 거예요 요거 Value 그래프 요걸로 바꿔 주시고 자 여기서 X축하고 Y축하고 나눠 줄 거니까 Separate Dimension 요거 눌러주시고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저희는 X축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여기 X 포지션 토그를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은 Y축만 보실 수 있겠죠 Y축만 자 Y축 그래프 저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Y축 그래프 조금 확대해서 조금 확대를 해서 요 그래프 요 키 프레임을 전체 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이즈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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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눌러서 여기 빈 공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얘는 요렇게 자 점점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빠르게 그리고 여기 두 개는 두 개는 가운데 붙잡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요렇게 그래프를 밑으로 볼록볼록 만들어 주시면은 자 모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요렇게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자 로테이션이 가줘야 됩니다 시프트 R 눌러주시면은 로테이션이 추가가 되죠 시프트 플러스 R 로테이션이 여기에 항목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래프는 꺼주시고요 자 얘가 여기서 밑으로 아 스케일도 같이 가져야겠죠 시프트 S까지 눌러줍니다 시프트 S 얘가 바닥에 요렇게 떨어졌을 때 요렇게 떨어졌어요 자 떨어질 때 떨어져서 여기서 커질 건데 한순간에 커져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15프레임에 15프레임 전 14프레임으로 가서 14프레임으로 가서 스케일 톡을 눌러주시고요 스케일 14프레임에 스케일 톡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5프레임에 15프레임 이나 16프레임도 괜찮을 것 같아요 16프레임 16프레임에 스케일 100 100백으로 가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요런 식으로 되죠 근데 좀 더 느낌도 더 주시려면 얘가 처음에 0프레임에 톡을 한번 눌러주시고 0프레임에 톡을 한번 요거 추가해주시고 중간쯤에 한 7, 8프레임쯤에 지금 저는 7프레임입니다 7프레임에 요 Y축이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120% 120% 그리고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요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요렇게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 한순간이니까 1초도 안 되는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을 해야 됩니다 회전 15프레임부터 갈게요 15프레임부터 회전을 갈 건데 얘는 여기서 아 여기 로테이션을 불러놨는데 여기서 로테이션을 주시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중심점이 여기에 있어요 밑에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요렇게 둡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방법을 쓰시면 안 되고 얘는 자 쉐입 안에 트랜스폰 트랜스폰 렉탱글 1에서 여기 트랜스폰 렉탱글 1 여기서 회전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 트랜스폰 렉탱글 1에서 로테이션 톡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15프레임입니다 그리고 1초까지 1초까지 한 두 바퀴 돌려볼까요 두 바퀴 그러면은 얘가 와서 요렇게 돌죠 두 바퀴 너무 많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한 바퀴 180도 한 바퀴 반 이것도 너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 전체 한 바퀴로 갈까요 지금 15프레임에 1초도 안 되는 그 부분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는 게 많이 빨라 보여요 그런 거 한 바퀴 정도 돌렸습니다 어차피 스피드 그래프도 줄 거라서 요렇게 스피드 그래프는 빠르게 시작해서 점점 느리게로 갈 겁니다 여기 요렇게 나와서 얘는 요렇게 그래프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보니까 얘가 이제 요렇게 한 바퀴 요렇게 회전을 하고 나서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면서 글씨가 튀어나왔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여기 이제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얘가 여기 1초에 딱 되는 순간 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바로 1초 전 그러니까 29프레임에 29프레임에 인디케이터로 이동해 주시고요 Alt 대괄호 닫기 눌러주시면요 얘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어떤 글씨가 튀어나올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먼저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타입 툴로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싶은 글씨 이렇게 글씨를 작성해 주시고요 얘도 화면 가운데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중심축을 중심축을 어차피 글씨가 글씨 하나하나 당 또 조절을 또 해주셔야 돼가지고 자 일단 한번 요렇게 두겠습니다 여기 파라그라프에서도 가운데 정렬로 좀 놔줄게요 가운데 정렬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배치해 주시고 요 중간까지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씨에다가 글씨에다가 여기 보시면 저희 진행했었던 부분 있죠 유플러스 할 때 했던 거 텍스트에 애니메이트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어 이네이블 퍼 3D 캐릭터 3D가 있어요 요거 뭐냐면은 글씨 요거 하나하나 하나하나 별도로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잡아주는데 글씨를 이제 또 3D 요소로도 움직여주실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굳이 3D까지 쓰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 또 사용하는 방법이 또 요런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포지션을 엉커 포인트도 아 엉커 포인트를 먼저 한번 갈까요 엉커 포인트 이 엉커 포인트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글씨들이 가운데 배치가 되어있잖아요 그죠 중심축이 그래서 얘네를 이제 요 엉커 포인트 중심축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 X가 글씨 가운데 배치가 되게끔 요렇게 좀 놔줍니다 요렇게 뭐 요렇게 된다고 해서 요거 이제 조절이 요렇게 이제 얘도 지금 보시면 중심축이 이동을 하는 거라서 요렇게 좀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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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 엉커 포인트 말고 자 그냥 포지션만 넣을게요 그냥 포지션으로 넣겠습니다 여기에 에드해서 프로퍼티 포지션 여기 여기 좀 놔주시고 요거를 위로 위로 좀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래킹도 트래킹 부분은 뭐냐면은 이 트래킹은 수치가 높아지면요 수치가 높아지면 요렇게 글씨가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요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잡아줄 거는 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퍼질 거예요 요렇게 그죠? 요렇게 퍼질 거고 로테이션도 여기에 로테이션도 또 들어가서 로테이션도 요렇게 각각 Z축으로 이렇게 돌아가져 있는 상태로 돌려줄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글씨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이제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같이 동시에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어주기가 한 번에 이렇게 쫙 분산시켜주기가 바로 이 상태에서 만들어주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글씨를 요거 이제 좀 이 텍스트 요거에서 작업을 해주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 그냥 하나하나씩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거 모테리얼 옵션까지 좀 더 아이고 지우고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효과 같은 걸 좀 다 지우고 이 글씨를 글씨를 여기서 여기서 아까 그 부분은 있어야 돼요 엉커 엉커 그 아 모아주는 거 그건 지금 필요 없으니까 얘를 글씨를 바꾸겠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쉐이프롬 텍스트가 있어요 요거 텍스트를 글씨를 자 도형으로 다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도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도형으로 다 바꿔주시고요 얘 도형 이거 레이어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글씨 하나하나가 글씨 하나하나가 요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글씨가 개수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되니까 글씨 하나하나 선택해서 중심점을 글씨 가운데다가 옮겨놔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것도 보면은 그 애니메이트 기능에서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줄 수는 있을 거예요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 요 방법을 좀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글씨를 도형화시켜서 여기에 모형을 다듬어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요 중심축을 요 글씨 가운데쯤에다가 다 넣어줄게요 각각 쉐임마다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축을 또 다 옮겨주세요 이 3 2 3 аем 5 6 11 9 21 21 22 아멘